지난 3년간 나랑 댄스 스포츠 파티며 대회를 같이 했던 예쁜 친구들이에요. 드레스 지금 말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파티를 못 나가고 경기도 못 뛰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져 있습니다. 지금은 공기에 언제 나가서 파티도 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냥 댄스곡만 입고 춤불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가 참 그립네요 이렇게 옷들을 천천히 다 모든 옷들이 그대로 그냥 널려져 있고 있어요 수픈 옷들 다 댄스 스포츠를 언제 멋지게 해보나 궁금합니다. 그때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운동도 할 겸 댄스 스포츠도 하고 좀 더 울었죠 좀 더 울었죠 이제 빨려가지고 공기통하게 하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업로디 뺴고 첫번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